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의 공원 조성 방향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캠프마켓 라운드 테이블 2.0 행사를 엽니다. 12월 7일과 8일 부평 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캠프마켓 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 투어, 그리고 토론과 공유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가능 인원은 총 40명이며 12월 3일까지 캠프마켓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